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해요? 딸을 결혼시키는 걸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의무 의무 도리 부모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 때문에? 딸이 시집을 가야 그제서야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따스라이팅을 당했어요.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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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 제 스스로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엄마 아빠 결혼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